김건희 여사를 전 대표 박정훈 단장에게 했던 것처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께서는 검찰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말 부를지도 의문이지만 부른다고 한들 제대로 조사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마저 경찰 불송치된 마당에 권익위를 내세워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리 만무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못하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온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강조해온 법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소환 조사 혹은 서면 조사로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면제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정당성만 확인시켜 줄 것임을 검찰은 각골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박정훈 단장에게 했던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십시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는 검찰이 만일 앞에 공정한지 입증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한동훈 후보는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모든 카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집권 여당의 책무인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둘러싼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천박한 일식 공세뿐입니다 실체 없는 논란으로 여당 전대를 막장극으로 보라넣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도 국민을 희롱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사과할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답을 할 수 없었다면 모든 카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십시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때는 여당을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부적절한 내용이라면 마땅히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던 수백 건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도 공개하십시오 검사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신분인이 그 시절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두 분의 막장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여당의 대표였고 대표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모든 판단은 국민께 구해야 합니다 두 분은 하루 빨리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실행해 유치하고 천박한 일심 논쟁을 종결하고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되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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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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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V 2,3V 2,3V 2,3V